종교가 세뇌 하나는 그걸로 먹고 사는 종교는 미천이 필요 없습니다. 세뇌를 잘 시키면 그러면 자본가를 또 착취해 먹을 수 있는 게 종교라 그게 변질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제가 절대 종교는 우리는 안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한 번 변질되버리면요. 그게 최악의 것이 돼요. 한 번 그렇게 정신이 봉인되버리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생에는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봐도 그럼 부처님 예수님이 성인들이 오면 되지 않겠네요. 성인들 봉인 못 풀었어요. 일부 푼 게 지금 인류 역사가 그런 분들 오셔서 예수님 12명 풀어주고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실제로 누가 와서 해주려니 하면 답 안 나옵니다. 자기가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는 한요. 자기 양심에서 답을 찾고 뼈저리 노력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당연히 다 깨달으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깨달기를 원할까? 이거죠. 본인이 원치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나 행복하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죠. 이거 깨지면 우주가 깨질 줄 알아요. 애지중지하면. 자기의 그런 신념 체계가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애지중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그걸 깨려고 한다 그러면 탄압하는 거죠. 내께도 소중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 체계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작업 하지만 저도 이제 사대성인들이 하던 작업이어서 하는 게 제 사명인데 답이 없다 하는 상황을 매일 직면하는 게 그래도 답은 있다. 근데 그래도 또 답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매일 직면하고 있어요. 남보다 좀 더 이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런 짓을 해버리면 영성계는 더 힘을 잃어요. 신뢰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면 이제 누군들 믿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절대 영성의 어떤 리더라는 책임을 가지려면 끝없는 자기반성을 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악업을 지어요. 일반인들이 지을 수 없는 악업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남의 인생을 여러 번 망쳐버리고 나면 이 도 자체를 먹칠한 게 돼서요. 사람들이 이제 도 닦는 거를 이제 나쁘게 보게 만들어요. 최악이죠. 예수님이 정반대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공대해요. 예수님 성인들의 사역에 정반대점에 대척점에 그런 소시오들의 사역이 있어요. 돌을 완전히 날려버리겠다. 사람들이 도를 닦겠다는 마음을 먹는 걸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자기는 별 생각 없이 했다. 별 생각 없이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 없이 가서 하고 있어요. 그 분 제가 수상했습니다. 현흥스님이 조교정 교육원장인데 룸에서 얼마를 썼다고요? 사람들이 부처님 부처님하고 갖다 바치는 돈이 거기다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출가자들이 한번 막 가면요. 답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눈치 봐야 할 게 없어요. 자기가 뭔 짓을 해도 믿어주는 바가 있죠. 돈 갖다 바쳐요. 뭔 짓을 해도 갖다 바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조건 속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장난 아니죠. 막 뭔가 막 해방되지 않나요? 욕망이. 거기서 누군가 통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종교계는. 근데 일단 부처도 무시하고 났다. 그럼 누구도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반성해야 될 이유도 못 느낍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수신결 처음 써가지고 지금 수신결 제가 개정하느라고 좀 정신 없습니다. 이 한 주 정도, 일주일 정도 잡고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제 성과물을 가지고 기존 수신결을 다 다듬을 거예요. 10년 전에 쓴 책이라 지금 제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필름을 다 다시 찍어야 되니까 못 고치고 급한 데만 부분 부분 페이지 안 넘어가게 고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튼 다 고쳐도 된다고 다시 어차피 필름을 해야 된대요. 프로그램이 바뀌어가지고 에이, 그럼 내가 다 손대자 하고 10년 만에 처음부터 다 보면서 바로잡을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못 봤던 게 또 있어서 어제 그 사건에도 당장에 어느 신문 제목에 이거 있었어요. 대승의 행위를 니들이 어떻게 대승으로 한 일을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승 불교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죠. 그런 발상을 감히 했다는 것도 대승에 대한 모독입니다. 얼마나 육바람이를 우습게 앓았으면 그런 말을 감히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낮에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페북에도 올렸어요. 월장경에 불교 월장경이라고 예언서가 있어요. 불교 안에 앞으로 불교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예언해 놓은 게 법이 사라지는 과정을 그게 마태복음에 되게 비교되는 책이에요. 내가 가고 내 가르침이 가고 2500년 전에요. 내 가르침이 내가 이제 죽고 나서 500년 동안은 해탈 견고 해탈자가 그래도 나올 것이다. 그 뒤 500년은 선정 견고 명상은 잘하는 견고하다는 것은 튼튼하다. 선정은 튼튼할 것이다. 선정은 계속 선정에 든 사람은 나올 것이다. 해탈자는 못 나온다는 건 지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체험만 하는 거죠. 선정이나 영적 체험만 있지 개념이 부족할 거다. 고디 500년은 독성, 경전 있는 거야. 개념만 있지 체험을 얻는 사람들이 튼튼할 것이다. 많이 나올 거다. 고디 500년은 탑사 경고. 절하고 절 짓고 탑 쌓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고디 500년이 지금 우리인데 고디 500년이면 2500년이죠. 고디 500년과는 투쟁 경고. 싸움만 죽어라 할 것이다. 법은 완전히 음멸. 숨겨져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진리는 사라지고 싸우는 시대가 되고 그때가 되면 부녀자나 희롱하고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비구 옷을 입고 그렇게 도둑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쓰니까 그때 그놈들은 비구 아니다. 라고 싹 써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게 이게 인터넷에 그냥 월장경. 내가 돈은 자료만 본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점점 더 그게 거기 써 있는 문구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짓 다 하고 있어요. 거기 나온 짓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다 각각의 보존별로 다 있어요. 다만 불교 안에서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없냐? 답이 있죠. 뭘로 하면 돼요? 뭘로 하고 양심 성찰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하한가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반성하면 다시 올라가는데 반성을 하냐는 거죠. 문제가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반성을 할까요? 그 법으로 잡히면요? 죄수없게 잡혔다고 생각해요. 아 죄수없게 잡혔네. 딴 놈은 안 잡혔데 딴 놈은 더 했는데 매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 자기 무리들 중에 평균 이상의 도덕성을 가졌을지 모르죠. 더 쓰레기들의 모임이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애고가 진리가 뭔지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암담해요. 대승 불교를 강의하고 있는데 대승을 팔아가지고 그런 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고 조계종은 지금 종교 탄압 한다고 난림입니다. 무툭하면 종교 탄압입니다. 제가 그 기사에 예전에 이 목사님 성폭행 여기 목사님 재밌는 댓글 봤다니까요. 배풀에 이런 분은 첫 번째 배풀인데 그 목사의 성폭행 이야기가 쫙 있는데 밑에 이런 목사님은 일부일 뿐입니다. 딱 그래서 아 이게 또 교회에서 와서 실드치나 왜 이게 1위야.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다른 분들은 더 합니다. 이제 이런 분은 일부일 뿐입니다. 다수는 더 합니다. 이제 아 그래서 이게 1위였구나. 얼마나 사람들 시각이 지금 안 좋은지 아세요? 그럼 이게 이 자체가 저는 슬픈 일이에요. 왜? 영성이 똥이 됐잖아요. 영성이 똥이 됐잖아요. 누가 성경 볼 거면 누가 공부할 누가 도를 닦겠어요? 이런 식이면 물질명이 안 그래도 그게 치달아서 영성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영성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사실은 나 공부한 거 없다고 막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지잖아요. 인류가 갈 것이 없어지잖아요. 정교계도 아니고 답이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막 그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만약 같은 도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해 그런 그 지랄을 하고 있으면 이게 똥값이 되죠. 영성이 똥값이 되죠. 개인적으로 아 그러면 홍인각당 장사 더 잘 되겠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누가 도 닦고 싶겠어요. 믿을러 믿겠어요. 세상에. 지금 청무원장님만 해도 완전히 저도 알기로 딱 TV에 서게 된 모습은 수덕사의 고승. 하얀 눈썹 흩날리시면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또 도 닦는 분이 계시구나. 지금도. 첫 인상이 그랬어요. TV 봤을 때. 자주 나오시더라도 또 그 뒤로 보니까. 근데 이제 과거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들을 말들이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저야 뭐 그냥. 중생이 그렇지 하고 또 이제 대승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겠지만 그런 사례를 몇 개 접하고 나면 누가. 보살도 이거 사기 아니야? 그 학당 얘기를 들을 때도 보살 그런 거 나 그런 놈 본 적이 없다. 그런 말 한 놈 치고 제대로 뭐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같이 다. 그러면 자리이타가 보살도인데 와서 정반대. 생을 살아가지고 생을 살면서 정반대 업을 지은 거죠. 자해해타.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쳐서 다 망쳐버린. 네. 그런 게 짜증납니다. 저희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 강의 들으시고 참회하시기를. 참회는 그냥 가서 또 108배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몸만 더 좋아지죠. 더. 괜히 더 몸 기 살아가지고 더 이상한 짓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에고 가지고 문제 해결해서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정교계건 뭐건 이런 일을 접할 때 우리는 인간의 기독교적으로 봐야한 죄성 죄의 성질 때문에 불교시로 말하면 탐진치죠. 탐진치의 무명 때문에 에고가 뭘 하려고 하면 다 망쳐요.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 맞는 말이에요. 그 교회에 가면요. 근데 사기꾼들이 이런 말을 주로 하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사실은 자기한테 바치라는 거라 그 말은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에고가 우주에서 잠깐 존재하다 사라지는 이 에고가 우주를 다 알려고 하고 우주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우주에서 제일 귀한 줄 알고 이런 게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해 줘야 되고 나는 도대체 누군가 왜 의문을 가져야 되냐면 나의 본체를 알아야 돼요. 우주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조차 안 해보면요. 당연히 답이 없고 그래서 나의 본체가 참나라는 건요. 이 에고로 내가 지금 일단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에고가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에고를 어디다 써야 되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나서 신성에서 답을 찾아서 신성의 관점으로 이 에고의 일을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자명과 찜찜이 나와요. 몰, 몰자찜 이렇게만 구분하세요. 이것만 있으면 우린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를 통해 참나를 만나고 참나와 만나는 그 상태에서 자명한 거 찜찜한 걸 따져보시기만 하면 에고의 잣짐과는 다릅니다. 절대. 그 상태에서의 잣짐은. 왜냐. 그 에고는요. 나한테 유리하면 자명, 나한테 불리하면 찜찜이고 나랑 의견이 같으면 자명, 의견이 다르면 찜찜인데 참나의 관점에서는 다르거든요. 참나는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체험하고 개념이 일치할 때만 자명하다라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신 행위는 참나한테 보고서를 지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경보다 성령이 더 근원입니다. 이제 에고가 읽었죠. 에고는 몰라요. 그럴싸한데. 근데 저 내면에서 어떤 게 올라오죠. 자명하다는 신호가 올라오는지 찜찜하다는 신호가 올라오는지 들어야 돼요. 찜찜하다는 신호가 올라오면요. 아직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더 자료 찾아보고. 그래서 이 에고가 결국 이거 하나 읽어서 알아낼 때도요. 에고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는 그럴싸한데. 이거 우리 교수님이 하던 말인데. 뭐 누구한테 유농식 강의 들은 말인데. 뭐라고 떠들어도요. 좌석에서 자명찜찜은요. 우주가 칼같이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고 개념하고 맞는 소리야. 맞으면 자명 아니면 찜찜. 그리고 우주는 참나 자리에는 우주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데이터가 있죠. 저 내면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신호가 와요. 우주적 데이터에서 볼 때 그건 찜찜. 이유를 모르는데 찜찜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우주적인 관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내가 경험한 건 아니더라도요. 내가 경험한 거랑 뭔가 안 맞으면 찜찜. 이게 안 맞으면 찜찜이라고 신호가 옵니다. 우주가 봤을 때 우주적 데이터에 맞지 않잖아요. 자명하지 않잖아요. 우주가 봤을 때 그럼 찜찜하다고 와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 애고가 갖고 있는 체험과 애고의 개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찜찜하다고 신호를 보내요. 그걸 내가 맞춰놔야 우주에서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넌 아직 모른다고 우주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는 판단할 수 없어. 애고가 우주에 주면 내가 마음대로 내가 믿기로 했는데 뭔 상관이 할 수 있지만 안에서 오는 이 신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찜찜하다고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뇌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답을 찾은 것 같아도 안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계속 헤매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하는 게요. 시원하지 않으니까요. 시원하다는 건 우주가 인정을 해 준 거예요. 우주가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냐. 결국 우리는 우주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주랑 이렇게 수작에 가며 살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런데 몰라를 통해 탁 내려놓고 참나랑 만나신 다음에 참나랑 만난 다음에 참나의 관점에서 더 에고의 관점을 좀 소리를 꺼놨잖아요. 참나의 소리를 더 들으면서 자명하냐 찜찜하냐 라고 물었을 때 나도 모르지만 이게 자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도 있어요. 우주가 그건 신호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가 보내줍니다. 너 이게 자명하지 않냐? 이건 찜찜하잖아. 너 확인 안 해봤잖아. 이건 확인된 거잖아. 이 체험의 정확한 설명은 이거잖아. 이렇게 신호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일반인도요. 내면과 내면하고 대화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들도 내면하고 대화합니다. 그때 그거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없었나? 뭔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뭔가 자명찜찜, 자기가 경험한 거랑 그 개념들과 결합시키면서 발전시켜 갑니다. 에고가 너무 앞서 있어서 왜곡시켜서 그렇지 근원적으로 참나가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명한 판단을 범죄자들도 나름 자명한 판단을 막 해 가야 돼요. 자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범죄가 성공합니까? 계속 자명해야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선한이건 악한이건 하나님한테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고 벗어나서 못 산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런데 범죄자들처럼 내 뜻이 주고 하나님 뜻이 종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고 내가 종이면 작품이 나옵니다. 범죄자들의 정반대에 있는 군자의 어떤 작품이나 지금 틈날 때마다 몰라 하시고요. 물어보세요. 자명한가? 찜찜하진 않은가? 자명한가? 찜찜한가? 양심에 당당한가? 부끄럽진 않은가? 이것만이라도 계속 물어보시면 계속 잡혀요. 일단 큰 거라도 잡히면 돼. 양심분석은 좀 더 세밀한 것까지 잡은 데 쓰는 거고 일단 큰 돌멩이라도 걷어낼 수 있죠. 이건 또 디테일한 것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거고 양심분석은 일단 큰 질문이 자명한가? 그래서 몰라와 자명만이라도 품고 사시면 모르겠다. 자명한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기에 이미 충분해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이 우주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신의 아들이라고요. 신의 자녀라고요. 신의 딸이고. 그 순간만큼. 내가 날 내려놓고 하나님과 접속해서 그 상태에서 자명찜찜을 따져 주실 수만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요. 우주적인 지혜를 쓰시는 거예요. 우주적인 지혜가 찜찜하대요. 그러면 나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찜찜하다 그러면 자, 처음에 대본에 자명찜찜 신호를 받고 바로 우주가 하지 말아야 하고 멈추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주랑 이렇게 수작을 하다 보면 감이 오지 않을까 요령이 생겨요.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 에고가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잣짐이 있는데 가끔씩 에고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 하늘이 하지 말라고 평소에 느꼈던 절대 하지 마라는 신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늘하고 쭉 수작을 해오던 사람은 그걸 챙기는 거예요. 그 감을. 그러니까 우주적인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늘하고 친해진 사람은 이거 확신이 안 써져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 그런데 쭉 지내다 보면 내 내면에서 이 정도 찜찜함의 신호가 올 때는 이거는 좀 안 좋아. 조심해야겠어요. 이 정도 감까지 생기시면요. 진짜 하늘의 사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늘의 대리인. 심부름꾼이 사도죠. 하느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도가 돼요. 양심의 사도가 돼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양심의 사도가 돼가지고. 그냥 군자죠. 군자로서 살아가시면.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군자로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막 놀고 잘하시다가 중요한 순간만 딱 눈빛이 돌아오시면 돼요. 군자로서 활동하시고 하루에 한 10분만 군자로 활동하셔도 돼요. 여러분 엄청난 업을 지어요. 그냥 눈 풀고 있어도 될 때 있잖아요. 테레비 볼 때 눈 풀고 있고. 와이프가 말할 때 눈 풀고 있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눈빛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만 눈빛이 돌아와서 딱 자명찜찜. 자기는 이미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 가지고 자기가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자명찜찜만 먼저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 우주가 살짝 뭘 좀 더 주면 더 받아 쓰는 거고요. 안 주면 내가 가진 데이터 중에 자, 하늘이시여. 자명합니까? 자기가 알죠. 찜찜. 자기 양심이 찜찜찜찜. 그건 찜찜한 거죠. 누가 뭐래도 찜찜한 거죠. 자명, 자명.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요. 아버지, 이게 양심상 당장 찜찜하긴 한데 뭔가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하늘에 큰 뜻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걸 해야 돼. 되게 욕심나는데. 이건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괜히 지금 수작질을 하는 거예요. 하늘하고. 하늘은 계속 찜찜하다고 보내는데. 저더러 지금 이런 찜찜함마저 극복하시라고 이렇게 저를 시험하시는 거죠? 뭐. 진짜 갖고 싶다는 얘기죠. 저건. 그럼 어쩔 수 없죠. 가져야죠. 갖고 책임져야죠. 가 때 찜찜하다고 한 만큼 과보가 일어날 테니까 너 감당해라 이거죠. 하늘은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으니까 여러분 진짜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단, 책임은 내가 진다는 각오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양심분석이요. 우리를 막 통제하고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하고 이렇게 같이 양심분석하면서 살다 보면요.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을 경영한다니까요. 아. 요일하면 뭔 일 나. 이거 알아야 돼요. 요일하면 반드시 후환이 있어. 내가 욕심나도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하늘하고 수작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오는 대가가 있다는 거 알고 나면요. 다 보세요.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바뀌냐면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선악 판단을 내가 했어도 나중에 그 결과물이 그 악인지 모르거든요. 그 악의 결과물인지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이 결과를 봤는지 운이 없었는지 재수없게 나만 걸린 건지 이 판단이 안 되니까 사람이 명확하지 않은 거는요. 사람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당장에 욕심이 쾌락을 주는 건 명확한데요. 선악을 내가 따졌는데 나중에 복을 받고 벌을 받고 이거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분석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공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게. 그럼 양심분석하면서 나의 찜찜한 느낌이 먼저 이미 신호로 봤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양심분석할 때 자쯤에 신호를 받아요. 나중에 그 자쯤에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봐요.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요. 결과물이 자명해져요. 그러면 이게 예언가가 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에서 성자들을 예언가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왜 양심 전문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예언가라는 말을 쓰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판단을 하고 그 과보를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예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쓰시면 예언가예요. 자 내일 일을 써요.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 보려고 한다. 쭉 써봐요. 찜찜. 그럼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말했다간 진짜 뭐 되는 줄 알아라. 예언이 이미 왔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해봐요. 진짜로 맞아요. 이야 신통하네. 오늘 너 길을 가다가 누구 뒤통수 한번 때려보자. 찜찜 찜찜 뜨겠죠. 그럼 예언이 형성됐습니다. 그런 짓거리 했다가 너 잡혀간다. 한 대 맞는다. 해봤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이게 지금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걸요. 성경에서 사도바울이요. 예언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다 너 양심 지켜라. 하나님 뜻 따라라. 어기면 큰일 난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과 예수님이 예언자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전체 한 말이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 뜻 따라라. 아니면 지옥 간다. 뜻 따라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에요. 결과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심의 뜻을 따르면 하늘이 기뻐할 거고 어기면 모두가 불행해질 거다. 하늘도 기뻐하고 한쪽은 한쪽은 모두가 불행해지고 이걸 계속 우리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분석은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예언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 애고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나면 이 짓을 했다가 큰일 나겠군. 이게 보여요. 결과물이. 그래서 양심 분석이 노련해지면 결과물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예언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금 기독교식으로 이거죠. 한국 사회에 성직자들이 이따위로 살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소돔과 고모라 되겠구나. 하늘한테 심판받는 도시가 되겠구나. 그 나라가 되겠구나. 이게 딱 선명하게 느껴지면요. 이게 예언이에요. 여지없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하고 수작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와요. 이거 어기면 안 된다. 이거 어겨도 된다. 이건 어겨도 뒤통수 한 대면 끝날 일 같다. 이건 어겼다가 큰일 날 일 같다. 이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일 같다. 이게 다 보여야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잣짐의 신호만 듣다 보면 여러분 무조건 예언자가 되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잣짐이. 자명, 찜찜 이게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 정도 자명암이면 해야 돼. 이 정도 찜찜암이면 멈춰야 돼. 이 정도 찜찜함은 근데 찜찜함도 어떤 걸 선택해도 다 찜찜해요. 그 중에 제일 덜 찜찜한 걸 선택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때 양심을 더 챙겼기 때문에 덜 찜찜한 걸 하려고,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일을 끝냈다. 이게 다 보여요. 자기 눈에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사는 사람이 하늘하고 수작하는 사람이지 아버지 무조건 믿습니다. 저한테 막 축복을 나려줄 거 믿습니다. 내 기도는 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소시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요. 하늘이 언젠가 크게 벌을 주십니다. 왜? 이 친구 정신 못 차리게 생겨요. 하늘이 응해줬더니 애가 아주 거만해져서 하늘보다 지금 자기가 더 위인 줄 알아요. 하느님이 내 기도 다 들어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내가 사달라면 다 사줘. 이게 지금 건강한 자녀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들어주고 하는 거는 훌륭한 인격적인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걸 텐데 인성이 망가져요. 그 지경 되면 하늘이 크게 칩니다. 정신 차리라고. 크게 반성을 할 기회를 줘요. 그래야 그때라도 반성을 해야 돌아오니까. 잘못 가고 있다는 거 하늘이 아니까. 그 과보가 와요. 그래서 찜찜 하실 거예요. 속으로도. 그런 소리를 근데 왜 하나요? 당장 영업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죠. 내 기도를 다 들어줬다. 들어가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마침 치킨 먹고 싶었는데 집에 갔더니 치킨이 있더라. 이런 식 수준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고 계시는 건 좋은데 그리고 어긋난 건 또 기억 카운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 실패한 건 카운터 안 해요. 성공한 것만 잘 모아요. 그게 뭔 짓거리냐면 그냥 애고가 하는 짓거려요. 근본적으로 애고들이. 이 우주에서 내가 제일 하나님을 이쁨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 미움받을 땐 기억을 안 합니다. 기억을 날려버려요. 이쁨 받았다고 스스로 계속 착각하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문화가 이게 지독히 소시어적인 문화예요. 남 배려라기보단 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기독교에서 흔히 쉽게 형성돼요. 왜? 기독교 문화가 원래 그래요. 기독교가 원래 나온 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가 하늘은 우리만 이뻐해 라는 사상이에요. 다른 민족이 들으면 정말 짜증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 역사 배우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간 나라는 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불쾌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소시오 민족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런 소시오 민족의 역사 배우고 있어요. 내용이 다 그래요. 하늘이 우릴 이뻐하셔서 다른 부족 다 죽이고 우릴 살게 하셨네. 그 내용만 외우고 있어요. 이 자체가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게 찜찜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이만한 게 없죠. 적을 세뇌시켜서 잡아먹는데 이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거 들여다보시면 다 이상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잣짐 무시하시면요. 험한 결과 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양심의 자명찜찜 신호를 몰라하고 듣는 연습만 하시면 하루에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고 많이 하고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참나는 시공이 없습니다. 어제 내가 수행 안 하고 잤다. 그건 반성이에요. 어제 왜 잤을까? 어제 왜 수행을 안 했을까? 그러면서 또 지금 오늘 수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행을 바로 하면 되는데. 왜? 참나는 시공이 없는 자리라 여러분이 지금 몰라 하시면 어제 만났어야 참나 그대로 있어요. 지금 만나요. 그러면 어제 못 만난 거 오늘 그대로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놓고도 그래요. 어제 왜 안 만났을까? 어제 왜 놓쳤을까?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만남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참나는 시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나나 오늘 만나나 그참나예요. 지금 빨리 만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어제 만났나? 또 5분을 만나나 24시간을 만나나 그참나예요. 짧든 길건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그 만남 자체를 자꾸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잠깐을 만나더라도.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 애고만 안 떠들면 돼요. 애고만. 짧게 만났네 길게 만났네 어제 못 만났네 이거 다 애고가 떠드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만나세요. 또 만나고. 그래서 늘 꺼내 보는 거예요. 참나를 또 만나면 또 보고 또 보고. 한결같은 참나를 계속 느끼시면서 그 참나 안에서 자명찜찜 분석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시고. 그럼 무조건 구원됩니다. 인류는 이 동화줄만 붙잡으면 무조건 다시 살아나와요. 지금 말세네 종말이네 최악이네 다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 살아나올 길은 있어요. 기독교식으로 성령 붙잡으면 살아나와요. 요한계시록이 갈 때까지 갔다가 성령 붙잡고 다시 살아나오는 스토리고요. 불교도 그게 겁주는 거죠. 다 법이 사라진다. 그럼 이 우주에 부처가 없겠습니까. 또 불고살들이 나터서요. 또 여러분 다시 살게 해줘요. 근데 답은 그냥 도와서 살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경들이 협박을 할까요. 선택을요. 중생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결국 예수님이 와서 다 그냥 구원해줄 것 같죠.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만 구원하나요. 스스로 구원한 자만 구원해요. 스스로 선택한 자만. 스스로 성령을 선택한 자만 구원하지 절대 선택하지 않은 자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철책입니다. 보살도에. 제가 아무리 도와드리고 싶어도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은 자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5주 가면 성경에서요. 스스로 선택하는 자는요. 하늘이 선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늘이 선택했네요. 왜?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한다는 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진짜 진리를 선택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했네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대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택마저도 여러분 하늘이 도와야만 선택한다라고 본 건데 사실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그럼 나는 선택을 안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하늘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늘은 선택했어도요.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귀하냐? 하늘이 선택했고 자신도 응했잖아요. 그게 귀한 겁니다. 그거 귀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높여서 하늘이 선택했네. 이 말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선택한 사람은 하늘이 날 선택했구나. 막 살아도 하늘이 날 이뻐하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옆에 지켜봐도 너무 좌절합니다. 나는 선택 안 했구나. 그러니까 별로 도움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왜 나왔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어가 보면 하늘이 우리를 이끌어서 진리를 만나게 하늘이 얼마나 우리한테 신호를 보낼까요? 저게 자명해. 저게 자명해. 이게 선택입니다. 우리한테 저 얘기가 자명해. 하늘이 지금 저를 선택해서 이끌어 주시는데 제가 같이 맞네 자명하네요. 맞네요 자명하네요 해버리면 믿음이 시작되고 진리로 인한 구원이 시작되는데 저는 더 급한 일이 있어요. 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선택에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늘은 인류 모두를 선택했죠. 아니 성령이 양심이 인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 하나라도? 안에서 자쯤 신호가 안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면 선택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응하면요 하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묘한 논리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결국은 그러니까 하늘이 선택했어도 여러분이 선택해 줘야 돼요. 내가 선택 안 해주면 못 구해져요. 불교에서요. 불교에서 여러분 부처님이 그 태자 대비하신 분이 이건 한글로 쓸게요. 구제할 때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한다고 못해요. 유연 중생만 구제합니다. 인연 있는 중생이요. 인연 있는 중생을 구한다고 다 돼 있어요. 불경마다. 유연 중생을 구제한다. 그 얘기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중생은 못 구해져요. 그러니까 이 불보살들이 엄청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중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선택하고 쉽게 유도하는 겁니다. 불보살들의 역할은 유혹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선택하게 유혹하는 건데 선택을 하냐 안 하냐는요. 중생의 몫이에요. 그건 우주국 우주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게임의 룰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선택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이 선택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같은 얘기예요. 하늘이 선택했다는 게요. 자기가 깨어나줘야 내 안에 있는 하늘이 힘을 발휘해서 선택하죠.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이 선택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여러분이 선택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둘이 같이 작동을 해줘야 우리는 뭔가를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안 일어났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연 중생만 구원받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존재인데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인류 모두가 제발 깨어나라고 유혹하려고 몸을 바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요. 성령을 선택한 사람. 다른 말로 성령이 선택한 사람. 많이 구원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못 구원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까도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변화가 시작되지 자기가 마음을 안 고쳐먹으면 이번 생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런데 중생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고쳐먹지 않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보살들의 고민이죠. 예수님이 와서 해도 그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 돌로 예수님 쳐 죽이려고 했지 스스로 반성해서 선택하는 사람 드물었습니다.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현실이다. 실존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더 말세다 소리 나올 정도면 지금 상황이 더 나쁘지 좋지는 않죠. 예수님 때보다. 좋아진 점이 있어요. 물질문명이 좋아져서 지금 예수님이 오면요. 유튜브 찍고 하면 되니까 그 당시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훨씬 상황은 좋은데 사람들의 그 다친 마음이라는 거 그때만 못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답은 있다.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아무튼 우리 안에 몰라와 자명의 힘을 믿으십시오. 제가 요즘 수신결 번역하는데 다시 이렇게 바로잡으면서 보니까요. 새로 번역도 하고 바로잡으면서 보조진울수님은 제가 예전부터 좀 마음에 안 들라기보다 뭔가 좀 제가 하는 설명과 좀 다른 식인 게 육바람일 얘기를 안 하세요. 그분은. 그분은 오로지 이것만 얘기해요. 자, 몰라가 선정적이죠. 선정. 자명찜찜 따지는 게 지혜죠. 선정과 지혜만 얘기해요. 정의쌍수가 보조진울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시험 볼 때 그렇게 보셨죠? 보조진울, 정의쌍수, 도노존수. 딱 외워서 그것 다. 선교일치 이런 거. 다음 중 보조진울과 상관없는 것은 도노존수 이러면 도노존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아세요. 이거 웬만한 문제 다 나와요. 다들 아는데 정의쌍수가 놀라운 인류 구원의 얘기예요. 늘 선정을 통해 자, 선정을 통해 참나를 만나고 참나는 그런데 이게 왜 선정과 지혜를 강조하게 되냐면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선정입니다. 본래 자명해요. 본래 자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공적영지잖아요. 공적영지 안에 참나의 두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고요함과 또랑또랑 알아차리는 자명함. 그리고 자명함이 펼쳐지면 지혜고 고요함이 펼쳐지면 선정이고 고요함 자체가 이미 선정이고요. 자명 자체가 이미 지혜고 현상계에서 그게 펼쳐질 때 우리가 또 지혜 바라밀이라고 하고 선정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나가 본래의 선정 상태고 참나가 본래의 지혜로워요. 자, 그리고 그 참나의 선정과 지혜를 밖으로 펼쳐내면은 선정 바라밀, 지혜 바라밀이 돼가지고 밖으로도 이게 육바라밀 중에 제일 핵심 바라밀이 펼쳐지는 그런데 육바라밀 전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보조 지눌은 선정과 지혜만 얘기해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굴러가는 정해쌍운 정해쌍운 경지가 제가 이게 얼마 경지라고 했죠? 일주보살 확철대우 확철대우라고 하시면 선정이 늘 흐르고 지혜가 이미 참나는 알고 있어요.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아공, 복공을 알고 있어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기본 탑재되면 일주보살 그럽니다. 이게 컴퓨터로 치면 24시간 이렇게 알약이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쭉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일주보살 되면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밀검사 해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선정에 몰입을 해주고 선정도 깊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전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참나가 작동한다는 것은 고요함과 자명함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내면에. 그게 확철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흐르니까 뭔 일이 생기면 선정이 출동해서 몰라해버리고 자명이 출동해서 아공, 복공의 진리를 가지고 자명찜찜을 판단해버려요. 아직 육바람이를 다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공, 복공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보살은 그 진리에 비추어서 자명한지 찜찜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양심분석 다 하실 수 있다고요. 몰라와 자명만 하시면. 그래서 보조스님을 제가 더 이해하게 된 게 이번에 새로 다듬으면서 이분은 진짜 선정과 지혜로 모든 불짓까지 다 풀고 계신 거예요. 선정과 지혜만 돌아가면 일주보살인데 이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든지 몰라해버리고 뭐든지 자명하게 해결해버리면 그러면 칠찌팔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학당에 오시면 사실은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셔서 몰라로 참남 안 나고 양심분석으로 육바람이를 공부하시죠. 근데 여러분 육바람이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양심분석은 뭐죠? 바람일 중에? 반야바람일이에요. 이거 지적분석이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몰라 자라고 양심분석 잘하면 답입니다라는 이 얘기나 보조진울이 선정과 지혜의 바람 이 두 바람일만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보조진울은 일주부터 고속도로 톨게트 통과했다고 보는 거예요. 선정과 자명 추구하는 지혜가 있는데 잘못될 일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 생기든지 몰라 해버리고 그중에 자명한 거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자명하고 선택해버릴 줄 아는데 육바람일을 아직 잘하니 못하니 이걸 따질 필요 없이 그 사람은 이미 부처가 되는 고속도로 들어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수신결 번역에서 제가 오류가 난 게 보조스님의 이 얘기를 듣고 전 당연히 고속도로 통과했네. 일지네. 일지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일주였어요. 일주에 이미 그 경지 들어갔다는 게 보조진울 입장이었고 저는 기존 관념으로 그건 일지 넘어야 그렇게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좀 오류가 났었어요. 원래 일주만 넘어도 그런다는 게 이제 보조스님의 생각이셨죠. 대부분은 일지 넘어야 그런다고 대승기 신원이나 다 주장하는데 보조스님 생각은 몰라 알고 자명 알면 게임 끝난 거지 라는 그 입장이었어요. 그 입장을 제가 존중해 드리려고 중간에 다시 개정했었죠. 이번엔 이제 더 많이 개정할 건데 그 내용은 이미 수신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중간에 수정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게 아무튼 중요합니다. 몰라와 자명. 결국은 참나예요. 참나 하나만 잘 붙잡고 있으면 몰라가 늘 흐르고 자명이 늘 흐르니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참나가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서 참나 안주에 들어가면 잘못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부차가 되는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원래 일주부터는 불태지라고 합니다. 뒤로 후퇴 안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대승계신도는 어디나 다 인정해요. 일주부터는 불태지다. 그래서 육조스님이나 이 선불교에서요. 화두 잡다가 몰라 딱 돼가지고 터져서 참나 확실히 만나서 참나를 만나서 참나 안에서 아공 복궁이 진리까지 딱 깨달아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견성이면 바로 성불이다. 넌 성불이다. 도노 했으면 돈수. 도노 했으면 너 더 닦을 것 없이 이미 부처다. 도노 돈수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고는 더 닦아야 되는데 도노 해서 참나를 만나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노 돈수는 도노 해가지고 참나를 만나버리면 참나는 원래 완전한 자리라 더 닦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견성해서 부처 됐어. 이 얘기는 에고는 그 어디로도 계속 닦아야 되지만 너 이미 부처 불성 찾았어. 완전한 불성 찾았어. 이 얘기예요. 근데 보조스님의 도노 점수 똑같은 얘기예요. 도노 점수는요. 그렇게 불성을 찾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닦음 없는 닦음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애고까지 완벽하게 부처의 모습을 하게 된다는 본질은 같은 얘기입니다. 원래 도노 돈수나 도노 점수는 견성성불이나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라와 자명왕만 흐르면 이미 부처요. 부처로서 살아가다가 자 부처로서 살아요. 여러분 학당에서 이제 일주일금만 되시면 이제 부처가 되신 거예요. 부처로서 살아요. 그 뒤로는 그냥 이미 24시간 알약이 돌아가니까 놀다가도 몰라 하고 몰라 하고 쓸데없는 소리 들리면 몰라 해버리고 자명 분석 해버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사시다 보면 자꾸 자꾸 육바람일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죠. 당장은 당장은 모자란 부분이 많아도 자꾸 육바람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 그러다 육바람일까지 자라게 되면 일지보살이 되는 거고요. 육바람일을 이제 그 진짜로 제대로 온전하게 발휘하게 되면 칠지팔지 되는 거고 그 극치에 이르면 불지 되는 거예요. 보조스님식 설명이 이래요. 선정지 하나로 다 풀어요. 나머지 바람일은 아니 깨어있고 자명하게 분석할 줄 아는데 왜 육바람일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까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기독교도 이해가 되십니다. 기독교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정해상 일주보살이 참나안주죠. 참나에 안주해 버려요. 그런데 기독교식으로 성령에 안주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당식으로는 8급쯤 되면 제대로 참나각성을 해요. 참나에 대한 몰라체험은 9급에서 이미 됩니다만 참나에 대한 아공복공의 개념까지 탑재하는 게 제대로 된 참나각성이라고 봤을 때 8급이면 참나각성을 해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령 체험은 8급이면 해요. 근데 그냥 진짜 개념 부족하지만 성령을 그냥 체험만 하는 것은 9급에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학당 놀러 오셨다가 몰라 하다가 체험해요. 그러다가 몰라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그런 체험은 시간이 좀 걸리죠. 한 8급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에 들어 앉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정도 되면 1주 5살대요. 그러면 우리가 1진 아니니까 육바람을 양심을 아직 잘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왜 이미 성령 만나고 성령 안주만 해도 칭의라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불러주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조 진울 스님한테 아무튼 기독교식으로 설명해 달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의로운 자녀냐. 넌 이미 몰라 할 수 있고 자명한 걸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성령 안에서. 그럼 너는 이미 구원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형편없지만 넌 이미 성령불이 끊어지지 않는 지경이 됐고 24시간 성령불이 흐르고 있고 실시간 검사를 하고 있고 지혜가 그 검사할 때 그 지혜를 가지고 검사하고 있는 그 깨어있음과 그 지혜. 성령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자명하냐 찜찜하냐 이미 너는 판단할 정도가 됐다.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밀하게 못 하지마. 그러면 그렇게 살 거 아니냐. 그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 칭의만 해도. 그런데 성화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따지는 분도 있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성화가 왜 필요합니까? 보조 진울 스님한테 물어보면 얘기하겠죠.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화다. 그렇게 매 순간 매 순간 몰라하고 자명 선택하고 몰라하고 자명 선택하고 이게 성화예요. 성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돼서 의롭게 그냥 사는 게 성화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뭔 일이 닥치건 몰라하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에 자명한 걸 선택하고 선택하고 이 실적이 쌓여서 열매를 맺으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가 여러분 성화의 열매고 그게 일지니 칠지니 팔지니 하는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가 자꾸 맺어져서 자라요. 이거가요. 열매 맺는 작업입니다. 성화. 그럼 불교식으로 말해도 도노는 믿기만 해도 깨닫고 화두 참선만 해도 깨닫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뒤에는요. 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진짜로. 몰라와 자명과 함께 살아야 그게 점수인 거예요. 그게 점수고 기독교의 성화인 거예요. 이게 하나로 통해지죠. 뭔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몰라 잘 하시라고요. 몰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누구나 알아듣게 쓴 책이 몰입책입니다. 몰입. 몰라가 몰입이고 잣짐이 몰입사고. 몰입과 몰입사고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부처될 수 있다. 우리 몰입책이요. 정교 이름 하나도 거론 안 하고 참나를 슈퍼의식이라고 부르면서 슈퍼의식과 함께 살면서 자명한 판단만 몰입사고만 하실 수 있으면 삶이 이제 그 신바람 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막 책을 광고 있는데 책이 없대요. 낮에도 오늘 이런 내용 똑같이 했거든요. 저희가 이래요. 수신결 강의할 때 수신결 책 품절도 있고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몰입책 광고 신나게 할 때 몰입책 품절도 있고 찍어내려면 또 시간 걸리고 아무튼 제 강의라도 듣고 그냥 아시면 돼요. 꼭 뭐 책 봐야 마십니까?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책은 몰입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계속 이렇게 사시기만 하면 지금 어떤 위기라고 해도 여러분 몰라 하시고 정신 딱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자명한 선택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면 구원받고 그런 분들이 기독교적으로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 분들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 이미 구원받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이미 성령 안에 살고 있는데 뭔 헛소리예요. 너 천국 그러다 가 못가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난 이미 성령이라는 천국에 살고 있는데 이미 극락에 살고 있는데 불성 안에 살고 있는데 너 극락 가네 못 가냐 그런 얘기가 부지럽죠.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되세요. 남의 말에 목매고 남한테 휘둘리시면 그만큼 신성에서 떨어져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과 하나가 되시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의 선택이 하늘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게 뭔데요? 사도가 선택한 건 하늘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원래 하나님의 사도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게 하늘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깨어서 선택하시면서 인생을 개척해 가시면 됩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몰라에 있으니까 몰라와 자명 이 두 가지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